헬스케어 에듀테크 벤처기업 세타랩 시테일랩 대표 박기남에서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위한 포트폴리오 공유 플랫폼 뉴폴리오 클라우드 서비스, 뉴폴리오 클라우드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이를 밝혔다. 국내 최초 AI 기반의 디지털 포트폴리오 공유 플랫폼 뉴폴리오 클라우드 서비스는 2014년 인재대 의대에서부터 교수와 학생용 네이티브 앱 개발을 시작 반응형 외입구형과 핵심 임상실습 6개의 기록지와 평가지를 개발 임상실습 과정에 맞는 내과과정 프로토콜 개발에 성공하는 등 다수의 보건의료대학과의 공동아 앰프 디을 배경으로 2020년 12월부터 상용화를 시작했다. 특히 개인 맞춤 교육 역량 바탕 교육과 정중심의 평가로 변화한 교육 패러다임에 맞춰 학습과 분석 그리고 의학 교육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비정형화되어 있는 임상실습 교육의 체계와의 초점을 맞춰 상용화 1년 만에 한국의과 대학의 학전문대학원협회, 캄시, 산하 포트폴리오 컨소시엄 공식 표준 서비스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론칭 1년 만에 현재 총 17개 대학에서 서비스를 이용 매 학기 40만 건의 학습 이력이 생성되고 있다. 또한 뉴포트폴리오, 뉴폴리오 클라우드 서비스는 학생 스스로 학습계획 수립과 자료 수집관리 성찰하는 과정을 순환하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관리가 가능하고 태블릿, PC, 모바일 등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실시간 기록과 피드백이 가능해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세탈의 박기남 대표는 뉴폴리오 클라우드 서비스의 미래 비전은 보건의료 영역에 특화된 개개인의 학습 및 평가 데이터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맞춤, 학습 분석 및 바쁜 교수자를 대신할 피드백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며 일회성 학습관리 시스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아닌 국내 최초의 학습 경험 중심의 교육 플랫폼,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 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뉴폴리오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몽골, 네팔 등 해외 보건의료 교육 시장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홈페이지 콜론 HTTPS 시티 랩 케야